싸누르 해변에 파도가 조금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수시미 1m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자체가 지금 포롤 같지는 않고 중간에 바위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핑을 하기에는 너무 그닥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파도도 뭐 길게 길이 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파도네 적당한 파도 저 끝에서 파도 치는 대로 타고 오 조금만큼은 배럴 되겠다 배럴 여기서 선을 해야 되겠다 오 좋아 와 역시 파도는 파도다